네 태성을 배우고 계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협회사 강철중입니다 자 금일 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오늘 태성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에 장 마감을 하면서 현재 3만 550원에 장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저점을 올리면서 엄청난 추세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자 우리 이러한 하락은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이 전고점 돌파를 했을 때 진입을 하면서 완전한 고점은 아니지만 이 4만원 구간에서 비중을 줄이면서 수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수익한 수익금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매수할 기회를 지금 엿보고 있는데요 지금 구간 이 고점에서 물려계신 분들 벌써 고점 대비 마이너스 33%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하락에 좀 많이들 고민과 걱정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태성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이 상승 추세가 끝나지 않았고요 제로가 살아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실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 태성으로 수익을 끌고 갈 것인지 되고 나서 우리 주주님들이 태성을 가지고 큰 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우리 주주님들의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 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눌러주셔야 제 영상이 많이 노출이 되고 그만큼 많은 분들 우리 태성을 보호하고 계신 분들 특히나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제 영상을 처음 보신다 하신다면 이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을 하면서 먼저 매매 동향을 보시면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이 물량을 좀 흡수를 했고 그리고 나서 반대로 우리 개인들이 물량을 조금 뱉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손절을 쳐야 될까 아니면은 좀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수익화를 해야 될까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수익 중이시라면 절대 매도 금지고요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손절 치시기엔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 태성 같은 경우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세력이 무조건 개입했다 무조건 세력이 개입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연도 4월부터 현재 11월까지 약 7개월 만에 3천원에서 4만 5천원까지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자 이러한 흐름을 개인들이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개인들이 만들 수 없고 무조건 세력의 개입이 있어야만 이러한 주가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데요 벌써 저점 대비 약 1500% 네 1500% 정도 상승을 해뒀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 구간에서 지금까지 이 태성을 끌고 오신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승에 이러한 꼬심에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고요 다시 한번 상승이 있다가 하락을 했을 때 이럴 때 꼭 매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3천원 구간에서 4만원대까지 계속되는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유혹을 못 참고 매도를 하셨을 텐데 만약에 지금 구간 평탄가가 3천원 구간에 있으시다면 저한테 한번 사진으로 한번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분은 정말 제가 정말 리스픽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 고점에서 물려 계셨거나 아니면 저와 함께 하고 있는데 언제 우리 태성을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제 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영상에서 우리 주주님들의 고민과 걱정을 명확하게 해소를 시켜 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자 먼저 이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태성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태성의 차트이고요 자 이게 바로 이 금양 금양이라는 종목의 차트인데요 굉장히 흡사하지 않나요? 네 금양과 태성 굉장히 흡사한데 자 이 금양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원래 솔직히 말해서 원래 개잡주였어요 개잡주였는데 자 어떠한 이 모멘텀을 갖고 이 종목이 주가를 끌어올린다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세력이 붙는다면 주가를 이렇게 상승시켜 버립니다 자 이 금양 같은 경우에도 자 2022년 자 6월달 자 이때가 4,000원 구간이었는데요 자 4,000원부터 19만원까지 네 쭉 보시면요 네 약 4,3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요 자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금양은 제가 주봉으로 보여드린 거고 태성은 1봉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 금양을 한번 1봉으로 보실까요? 네 이렇게 1봉으로 보시면 태성과 비슷하게 이 전고점에서 다시 한번 돌파를 했을 때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었는데요 자 이렇게 1차 상승과 그리고 매집 이후에 다시 한번 2차 상승까지 자 여기까지가 태성과 정말 비슷하게 아주 공교롭게도 벌써 이 1500% 1700%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금양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상승을 해서 어떻게 됐죠? 다시 이렇게 죽었나요? 아닙니다 자 같이 보실게요 자 다시 한번 하록 조정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개미들을 털고 나서 이런 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구간 우리 태성 지금 매도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세력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러한 상승 먹으려고 진입을 한 게 아니에요 더 큰 상승을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태성이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금양을 1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금양에 이러한 구간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금양처럼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하락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조정은 무조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구간 이러한 상승에 불타기를 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 개인 투자자들 한번 털고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저점 신호를 파악을 해서 조금이라도 비중을 많이 모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에 상승에 엄청난 수익 이 큰돈을 벌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할 수 있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가 저점인지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했을 때 이 본전까지 왔을 때 특히나 이 매도하려는 이 본전에서 매도하려는 이 심리가 가장 강하게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중님들이 애매한 곳에서 매도하지 않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거니까 상단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우리 태성 종목 명대로 우리 크게 성공하자 라는 의미로 성공이라고 성공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장전과 그리고 장중에 계속해서 이런 대응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와드릴 거고요 저점 신호가 파악이 됐을 때 얼마 원에 매소하세요 그리고 얼마 원에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때까지는 우리 주중님들 섣부른 매매 매매 금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지금 구간 섣부른 물타기는 추후에 나올 이런 더 큰 조정에 손실이 더욱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관망 유지 계속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우리 주중님들의 계좌에 대해서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추후에 다시 한번 이런 상승에 대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주중님들은 본업에 집중하시고 이 주직 시장 저는 항상 이 차트를 몇 시간 몇 십 시간 동안 보고 있기 때문에 저 강철중을 믿고서 이 대응적인 부분이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이러한 대응적인 부분은 제가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한테 성공 자 우리 주중님들 모두 다 성공합시다 네 성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제가 무료로 하는 것만큼 제 채널 성장에 많은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꼭 잊지 마시고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이게 제 밥벌이이기 때문에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눌러주셔야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시초과 종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자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범양 권용이고요 제가 비중까지 체크해 드리면서 매수 타점 정확하게 네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매도 타점까지 제가 1280원 이상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8시에서 9시 사이에 장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렇게 텔레그램방 뿐만 아니라 좀 연세가 있으셔서 텔레그램방 이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문자로도 따로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주주님들도 아침에 이런 문자를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시초과라고 문자 세 글자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순서대로 네 순서대로 제가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좀 많은 분들에게 발송해 드렸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하나 우리 주주님들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구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범양 권용 우리 차트 잠깐만 보실게요 네 이게 1봉이고요 자 분봉으로 보시면 자 오늘 상한가를 찍어 줬습니다 제가 오늘 시초과 네 얼마에 말씀드렸죠 1020원 이하에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저에게 문자 주신 분들 충분히 매수할 기회 있었고요 제가 완전한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주주님들의 안전한 네 가장 중요한 이 안전한 수익을 위해서 제가 얼마 1280원 이상에서 매도하라고 제가 정확하게 타점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주주님들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와 오랫동안 함께하신 우리 주주님께서 감사하다면서 수익 인증 문자도 보내주셨는데 자 이분께서는 저와 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저를 믿고서 이번에 한 8천만원 정도 매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1,900만원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일반 직장인 월급의 한 5배에서 한 6배 정도 하루만에 벌어 가셨네요 일단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우리 주님들은 자 이런 식으로 고액으로 꼭 하실 필요 없고요 소액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5만원 10만원 50만원 뭐 100만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하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제가 좀 못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5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맛보기용으로 매매하시다가 저에 대한 실력이 검증이 되셨다 하신다면 그때 가서는 자 50만원 100만원 뭐 500만원 천만원 이런 식으로 시대를 늘리셔서 매매를 하신다면 매일같이 이렇게 용돈벌이 쏠쏠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라고요 제 개인 번호 010 4674 9671 간단하게 시초가 시초가라고 문자 주신 분들 제가 한해서 매일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제가 순서대로 발송을 해드릴 거니까 꼭 받아 가셔서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우리 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양이 제가 허투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과거에도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금양이 엄청나게 상승을 해줬었는데요 제가 과거에 미래에셋에서 S증권으로 넘어갔을 때 맡았던 이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자 그게 바로 이 금양이었습니다 현재 이 세력적 연구소 전문가님과 같이 했었던 프로젝트인데 제가 이때 언제였습니까 이때 2022년 6월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금양 6,150원 이하에서 매수하라고 제가 정확하게 타점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 4만원 구간에서 이 수익 인증을 받으면서 이때 12억의 수익을 안개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혹시나 못 믿으실까봐 제가 이렇게 공증과 그리고 사실 확인서까지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때 당시에 제가 800%에서 한번 1차 매도타점 드렸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54%에서 매도타점 드리면서 엄청나게 수익을 안겨드렸던 세력주의인데 이 태성도 우리 금양처럼 충분히 수익을 벌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처럼 막 12억 이 정도까지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주식시장에 들어 오셨으면 몇 단위 정도의 수익을 우리 주님들 벌어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다른 주님들께서도 제가 저번에 한 3억 7천만원 정도 수익을 안겨드렸었는데요 잠깐 동영상 보시면 네 제가 이렇게 11월 달부터 12월 그리고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총 6개월 동안 얼마죠 3억 6천 9백만원 약 3억 7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었는데요 자 우리 주님들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자 이번에 우리 주님들도 태성으로 충분히 이러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려면 우리 주님들이 비중을 모아가실 때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서 비중을 모아가셔야 되는데 제가 저점신호를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얼마 원이라고 텔레그램방과 그리고 이 문자로도 전송해 드릴 거니까 우리 그때 꼭 우리 기회를 잡아가면서 승부를 볼 수 있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저와 함께 대응을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네 뭐라구요 자 우리 태성 태성처럼 우리 성공하자 성공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빠르게 답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답장을 드릴 건데 제가 하루에도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람인지라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미처 못 보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 나 문자 보냈는데 문자가 안옵니다 하신다면 다시 한번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을 해서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추후에 우리 태성으로 비중을 모아가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선물도 하나 준비해 드렸습니다 자 50에서 200퍼 정도 먹을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해 드렸는데요 자 보유기간은 최소 5거래일 정도 보유해 주시면 자 이러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쁜 직장인들과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의 시대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드렸습니다 자 010 4674 9671 로 숫자 7번이라고 문자 한 글자 문자 주신 분들만 볼 수 있는 제가 링크를 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텔레그램방 안에서도 제가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고요 연세가 좀 있으셔서 텔레그램방 이용이 좀 어려우시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당연히 문자로도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자 이 링크에 들어 오시면요 네 안녕하세요 세력주 연구 네 이런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영상 잠깐만 보고 오실게요 소소TV 강출 중입니다 네 현재 시간이 10월 21일 8시 43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저번 달 9월달에 하이트론으로 많은 분들 수익 많이 보셨죠 자 이번에 10월달에도 어떤 종목이 있을까 분석을 하다가 발굴을 해서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자 보셨다시피 이번에 추천드릴 종목은 네이처셀입니다 자 이 매수가는 9,000원에서 9,300원 이 사이에 자 무조건적으로 매수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웬만해서는 이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잘 안하는데 이번에 정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보유기간은 최소 5월일 정도 보유해주시면 되는데요 목표 상승률은 100% 이상입니다 네 100%에 도달했을 때 자율적으로 전량 매도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번에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에 대한 3A분의 2B상이 승인이 되면서 굉장히 재료가 좋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해드린 우리 네이처셀 최소 3연상 갈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자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는데 무조건 매수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웬만해서는 이렇게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잘 안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제가 오랫동안 분석한 만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를 믿고 꼭 따라와주세요 자 이 영상은 제가 텔레그램방에 올려드리겠지만 텔레그램방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자 제가 문자로도 전송을 해드릴겁니다 자 일단 숫자 7번이라고 문자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문자 주신 분들 순서대로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신에 주류님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네 영상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네 그래서 네이처셀 차트 간다는게 보시면 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 상승률 100% 이상을 돌파를 해주었고요 최근에 다시 한번 하락이 있었지만 그 다음날 바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자 오즈비즈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했는데요 네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 때부터 지금까지 최대 벌써 53% 52% 정도 상승을 해주었는데 현재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서 수익이 나신 분이 감사하다면서 수익 인증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벌써 이 네이처셀로 2260만원 2270만원 정도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었네요 일단 먼저 수익 정말 축하드리구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네이처셀 후속주로 제가 11월달에 종목을 분석을 해서 추천을 해드릴건데요 제 개인번호 010 4674 9671 숫자 7번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순서대로 답장을 드릴겁니다 현재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는데 텔레그램방 입장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문자로도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구요 아 그리고 현재 12월달에 자 엄청나게 폭등할 종목 이 대선 테마주를 가져왔습니다 자 최소 500% 이상 폭등할 예정이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자 이 대선 테마주도 꼭 받아가지 바랄게요 네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드릴 대선 테마주를 제가 준비해 드렸는데요 예상목표 상승률은 500%에서 800%입니다 최소 500%에서부터 분할 매도를 통해서 네 수익을 안겨드릴거구요 최소 5배에서부터 10배까지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500%에서부터 분할 매도를 통해서 자 10배까지는 아니구요 네 800%에서 전략 매도를 통해서 네 많은 수익을 안겨드릴 예정입니다 매도기간은 12월에 예정이구요 약 두달 정도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바쁜 직장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드린 대선 테마주인데요 네 상단위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 4674 9671 로 대선이라고 문자 두구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장을 드릴겁니다 네 당연히 무료로 드리고 있구요 대신에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래서 최근에 대선주들 보시면요 자 윤석열 서울대 동문위였던 덕성 대표가 덕성이라는 종목으로 약 5개월 동안 566% 정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네 최저 4425원이었던 이 주가가 네 31,150원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자 엄청나게 상승을 해줬었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애니능률 대표 파편윤씨인데요 자 윤석열과 정친의 소속이라고 하면서 약 3개월 동안 805%가 상승을 해 주었는데요 네 최저 3065원에서 3750원까지 고점 기준으로 하면 약 10배 정도 상승을 해 주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한동훈 정치 테마주의인데요 이정재와 현대고 정창이라고 알려지면서 약 4주 동안 722%가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최저 7100원에서 최고 65300원까지 4주 만에 이러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대상홀딩스 부회장 임세령과 이정재가 연인 관계로 알려지면서도 굉장히 많은 급등을 해 주었어요 자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인데요 이정재가 최대 주주로서 한동훈 정치 테마주로 자 이것도 3주 동안 749%가 상승을 해 주면서 최저 2750원에서 최고 29,850원까지 이것도 약 10배 정도 급등을 해 주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DTNCRO입니다 이성규 사회이사가 한동훈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걸로 알려지고 로스쿨 동문이라고 알려지면서 2개월 동안 약 614%나 상승을 해 주었는데요 최저 3415원에서 최고 24400원까지 이것도 엄청나게 급등을 해 주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형님이 계시는데요 저랑 알고 지낸 지 한 10년 이상 됐거든요 근데 자녀도 있으시고 근로소득으로는 가정을 꾸리는 게 좀 힘드셨는지 주식이나 코인에 손을 대시더니 처음에는 시드머니 3천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손실이 나니까 시드를 계속 추가를 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1억 이상 그때 당시 1억 5천인가 2억인가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서 대출까지 받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정에 불화가 오게 되고 그러다가 손실이 감당이 안 되셨는지 그때 당시 저한테 손을 뻗으시길래 제가 그러면 지금 저도 이제 매매할 종목이 있고 안 그래도 추천 종목으로 나가니까 소외그룹만 해보시라고 하면서 그때 제가 대상홀딩스 우우로 매수사점을 드리면서 이때 저도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제가 15년간 주식투자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은 수익을 받던 종목인데 그때 당시 제가 11월 21일에 매수사점을 드렸었는데 그 형님은 일주일 정도 뒤인 뒤인 27일 이때 이 갭상승을 했을 때부터 매수를 하셨는데요 그때 형님께서 너라면 내가 믿고 몰빵 해볼게 하시더니 갖고 있던 7천만원을 전부 다 투자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완전한 최고점은 아니고 이 구간에서 매도사점을 드리면서 현재 소통방에 계신 분들 제가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이 형님은 조금 더 욕심내고 기다리더니 결국에는 6만원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약 4억 정도 수익을 챙기면서 다행히 이 가정의 불화가 해소가 되고 저한테 저한테 정말 정말 감사하다면서 비싼 양복을 하나 해주더라고요 이때가 정말 기억에 남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형님한테 형님 그러면 그때 매매한 수익 인증을 보내줄 수 있냐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자료로 쓰고 줄 수 있냐 해가지고 제가 받아왔는데요 이렇게 12월 19일에 대상 홀딩스 수익으로 약 4억 정도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제가 최소 500%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모를 준비해 드렸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길 바라요 두 달만 보유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형님처럼 너무 몰빵하진 마시고요 그분은 너무 절실한 마음에 이렇게 원칙을 깨고 매매를 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우리 인생의 우리 선배님들은 매매하시면서 원칙 꼭 지키면서 매매하시길 바라요 당연히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대선이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는 꼭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버튼 왼쪽 하단 아래에 따봉 버튼 있으니까 따봉 버튼 꼭 잊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제가 드리는 이 종목 꼭 노트지 마시고 받아가셔서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